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뚱땡여왕을 만들어 볼거에요. 길이를 측정해주고 연필로 표시해줍니다. 칼로 잘라주고 양양펀치를 날려줍니다. 박수기를 잘라주고 칸막이를 만들어줍니다. 뚱땡이 뱃살이 너무 삐져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리콘을 발라주고 칸막이 설치 손에 묻었군요. 젠장 물은 붙이는 박스 묻는 때까지 넣어줄거에요. 김장하고 남은 비닐입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괜찮아요. 매칠 굶으면 되니까요. 불을 먼저 넣어 비닐을 고정합니다. 비닐을 잘라주고 비닐을 잘 고정시켜줍니다. 비닐을 잘 고정시켜줍니다. 비닐을 잘 고정시키기 갈리에서만 그들고 1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1 002 002 01 002 01 인공수초를 넣어 꾸며줍니다. 물을 넣어주세요. 이제 뚱땡이가 될텐데요. 칸막이와 박스손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곧 터집니다. 비닐과 실리콘이 잘 붙을수있게 꾹꾹 눌러줍니다. 찰싹찰싹 물고기 친구들 넣어주고 정면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옆으로 보면 뚱땡이입니다. 꾹꾹 누르는 재미가 있어요. 마치 저의 배화같군요. 이미 중독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꾹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